얘들아 너네 셋이서 프로젝트로 음원을 한 번 내볼래? 저희 이름으로요? 저희 곡 그럼 너네 곡으로 감사합니다 좋다 너무 좋다 너네 프로젝트 이름이 정해졌어 깜짝 놀랄까? 뭔가요? 보이즈 돈 크라이 보이즈 돈 크라이 보이즈 돈 크라이 돈 크라이 소년은 울지 않는다 아 프로젝트! 너네 진짜 맨날 울었어 너무 좋아 센스? 다들 잘생기고 하셨으니까 존 잘 가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의 강서 형이지 이미 건너갔어 사실 저희 대표님께서 정해주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론데? 우리는 장명이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원 исследователи 우승 조작 원 우승 역사 동생 희생 워